오늘의 게임 로블럭스 더 헌트구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뭐 해볼거냐.. 어 펑크프라이데이 이거 가볼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더헌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어 솔풀로 사람이랑 같이 하도 되긴 하는데 이 더헌트 이벤트 있거든요 이거 4개를 모두 리듬게임 하시면은 배지 줍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거 주니까 한번 해볼께요 자 취재로라시 바로 시작 요정도? 아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얘가 이상한데? 좀 느르는데 와 너무 오랜만이네 너무 어렵다 야 근데 맵 레전드다 맵 되게 화려하게 꾸며놨네 이거 더헌트 전용 맵이야 이거 더헌트 전용 맵이야 재밌게 관련해서 뭐 troll overdone 잡는데 제 아닌가 mer경을 클리맥스 끝! 이러면 첫번째 곡 더헌트 치즈러쉬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러면 100포인트 주네요 두번째 프로젝트 03 더헌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용맥이 있나? 궁금하니까 한번 쳐볼까? 덜하고 치니까 안나오네 아 잠깐만 1인칭 버그 시작해보자 너무 오랜만이라 헷갈리는데 피아노 2인칭 뭐야 얘 엔총 빠르지 잠깐만 우왓 2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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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어려운 잠깐만 2배속 크니까 너무 어려워 2인칭 2인칭 하하하 하하하하 하다 승린다 와 와 야 개 어려워 와 손이 막 남아나있지 않네 아 잠깐만 이번엔 새로 얻은가 마이크 중에 하나를 줬거든요 더헌트 2024 마이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번째 곡 더 빅지 바로 가봅시다 1 2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 이거 리믹스된 버전이라고 하네요 근데 원래 이거 곡이 있나? 더운트? 근데 왜 자꾸 리믹스라 나오는지 궁금해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Let's go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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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풀콤 야 나이스 이러면 이제 2024 배지를 얻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펑킹 프라이데이 라는 게임에서 던트 퍼스트 에디션 한번 해봤구요 로블록스 리듬 게임 중에 얘도 한몫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블록스에서 리듬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런 예쁜 스킨들도 주니까 너무 좋네요 그럼 이만 안녕 바이바이